네, 우리 1주차 기초화장품 개발 및 제조, 실습 강의 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화장품이라는 것이 어떻게 정의가 되는지, 또 화장품의 역할이 무엇인지, 또 그 기능이 무엇인지, 뭐 그런 이야기들을 같이 한번 살펴봤고요. 또 화장품이라고 하는 것이 화장품 법에서 정의된 내용, 또 기능을 갖다 구여를 했을 때, 또 기능성 화장품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뭐 그런 이야기를 포함해서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까지는 기초화장품의, 화장품이 하는 다양한 어떤 기능들, 역할 중에서 기초화장품이 특히 하는 그런 역할들, 이런 것들을 세 분에서 살펴봤고요. 또 그렇다면 이제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다시 다른 각도에서 앞에서 살펴본 것 같은 기능적인 측면에서 다시 한번 살펴본다면, 세정, 청결, 보습, 항산화, 자외선 차단, 자외선 방어, 또는 미배, 주름 개선, 여드름 방지, 또는 개선, 이런 것들이 우리 기초화장품에서 주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그런 기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바로 그렇다면 이러한 기능들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사실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사실 그래서 이제 교과서에도 이런 표현을 많이 하고 있는데 피부라고 하는 것의 기능을 갖다가 최적화시키고 잘 피부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역할을 갖다가 잘 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사실은 화장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죠. 물론 피부가 좀 뭐라 그럴까 톤이 좀 어둡고 그런 경우에는 좀 더 밝게 하고 이제 그럴 필요가 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조금 미화하고 하는 용도로 이제 색조화장품 이런 것들은 쓰긴 하지만은 피부가 원래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기능들, 역할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도와주는 것이 화장품이라고 이렇게 본다면 피부는 그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수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잘 알다시피 피부가 함유하고 있는 수분들 특히 이제 표피층들 이걸 표피층에서 피부가 함유하고 있는 수분의 함량이 대략 아주 이상적일 때 한 20% 좀 넘는다고 해요. 건조한 경우에는 이제 10% 후반대로 떨어지고 그러는데 그 20% 정도, 20%가 넘는 그런 이제 수준을 갖다가 유지할 때 보통 사람들은 한 15에서 한 20% 내외라고 하는데요. 그럴 때 가장 피부의 어떤 고유의 기능을 갖다가 발휘한다고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수분 함유량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또 수분이 우리 공기 중에 피부를 통해서 자꾸 또 이제 날아가잖아요. 그거를 막기 위해서 수분이 많이 날아가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서 이제 하는 역할들이 바로 피지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기름기가. 그래서 기름막이 이렇게 이제 씌워져 있을 때는 물 같은 경우도 증발이 덜 되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피부에는 수분과 피지 그리고 천연보습인자라고 하는 NMF 이런 것들이 같이 섞여 있잖아요. 그러면서 피부가 아주 고유의 역할을 갖다가 하도록 그렇게 이제 하고 있단 말이에요. 바로 그렇다면 화장품은 특히 바로 이러한 기본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기초화장품인데 화장품은 그럼 어떤 역할을 갖다 해줘야 되느냐. 수분. 수분을 갖다가 공급해 주는. 부족할 때는 공급을 해 주는. 또 피지도 충분히 우리 피부가 기능을 갖다가 못 할 때는 피지도 공급을 해 주는. 즉 보충을 해 줘서 그 역할을 갖다가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또 천연보습 역할도 보습제를 통해서. 여러분들 보습제로 많이 알려져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쓰는 성분 중에. 히아루론산 이런 것들 보습제를 지금 화장품에서 포함하고 있잖아요. 바로 그러한 역할을 통해서 결국은 무엇을? 피부가 본래 가지는 그런 역할. 항상성, 기능 이런 것들을 갖다가 최적화시키도록 그렇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뭐예요? Moisture Balance. 수분균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분균형이 사실은 물론 색조라는 거야. 소위 이야기하는 포인트 메이크업 또는 어떤 컬러 메이크업이라는 차원에서 어떤 눈을 강조한다든가 입술을 갖다가 조금 더 아름답게 보이게 한다든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지만 원래 기능을 갖다 하는 측면에서는 수분균형이 굉장히 중요하다. 바로 그런 차원에서 이제 피부가 가지고 있는 본래 역할을 갖다가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화장품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특히 그러한 것들이 이제 기초화장품의 역할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러한 기초화장품의 종류는 무엇이 있느냐.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가용화 유형인 스킨 제품 그 다음에 유화 유형인 로션 그리고 크림 제형인 크림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스킨의 경우에는 이제 가용화형 화장품이라고 얘기하죠. 가용화. 가. 가할까. 용. 녹을용. 화. 즉 어떠한 그런 성분들을 갖다가 잘 녹아서 아주 균일하게 그렇게 이제 녹아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든 제품인 것이죠. 그래서 바로 그러한 가용화 제품의 스킨 토너, 스킨 로션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거고 또 에센스라고 하는 원래의 영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본질 또 정수 이런 의미예요. 핵심?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중에서 네가 공부한 것 중에 에센스만 뽑아줘. 나한테 좀 가르쳐줘봐. 그게 뭐예요? 핵심이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영어로 표현할 때. 그런데 우리 화장품에서 쓰는 에센스라는 것은 원래 저런 본질 정수라는 의미에 더해서 우리가 진액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즉 어떠한 유효성분을 갖다 줄 수 있는 그런 아주 핵심적인 그런 물질들이 들어가고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바로 저 에센스도 어떻게 보면 스킨 류에 가깝다 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또는 세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에센스하고 세럼하고 도대체 차이가 뭐예요? 조금 뒤 밑에서 또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거의 비슷하다고요. 세럼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영어로 SERUM은 혈청이라는 의미예요. 우리 혈액 중에서 적혈구를 뺀 나머지 혈청들 색깔이 없는 그런 맑고 투명한 그런 것들을 세럼이라고 영어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혈청, 면역혈청, 혈장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러한 의미를 또 화장품에서 그런 어떤 아주 핵심이 되는 진짜 영양분을 공급하는 그런 요소들만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의미로 세럼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죠. 앰플이라는 것은 또 뭐냐면 충분한 풍성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 이제는 하나의 화장품의 제형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센스, 세럼, 앰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밑에 제가 추가해서 설명을 해놨지만 원래 에센스, 세럼, 앰플은 브랜드별로 그렇게 부르는 것이지 사실은 명칭의 차이인 거라는 거죠. 제품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큰 차이는 없던 거예요. 화장품 계열에서 여기서 마케팅 차원에서 점차 분화된 용어처럼 그렇게 이제 일반화돼서 우리나라는 그렇게 쓰고 있지만 그렇지 않기도 합니다. 일반화된 그런 용어처럼 쓰이는 건데 굳이 그래도 구분을 하자면 굳이 구분을 하자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유효성분의 농도의 차이라고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에센스가 농도가 가장 묽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에센스보다 조금 농도가 더 세다. 유효성분이. 그러면 이제 세럼. 그래서 용기도 에센스보다는 세럼. 세럼보다는 앰플이 더 용기가 점점 작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농도가 높으니까 작게 만들 수도 있죠. 그러한 차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한 의미에 대부분 스킨으로 분리를 하고 있고요. 또 근데 이쪽을 연구하고 이런 사람들 중에는 스킨은 어떤 경우에는 유화에 가까운 거 아니냐. 유화도 요즘은 이제 마이크로 에멀전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그런 거 혹은 나노 에멀전. 그렇다면 스킨 보다는 유화에 가까운 거 아닐까. 라고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유화 제품이 로션인 거죠. 유화형 화장품이고 여기에는 이제 에멀션, 유액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 유화의 유는 뭔지 혹시 아시죠? 설명 여러분들. 아마 학교 다닐 때 배우셨을 때. 여기에서 유는 기름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절대로. 한자로 쓰면 기름유자가 있고 여기서 유화라고 하는 것은 기름유자의 유화가 아닙니다. 뭐 설명을 들은 바가 있으시겠지만 뭐냐면 젖유. 우유할 때 젖. 모유할 때 젖을 갖다가 의미하는 젖유자예요. 그럼 왜 젖유를 써가지고 유화를 표현을 했느냐. 모유도 그렇고 우유도 그렇고 여기에는 우리 유지방이 있단 말이에요. 지방이에요. 그렇죠? 유성성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만이 있느냐. 물하고 같이 잘 섞여 있어요. 수분하고 수상성분하고 같이 잘 섞여 있습니다. 우유나 모유들이. 그래서 지방인 유성성분과 수성인 수분이 아주 잘 혼합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혼합이 되어 있느냐. 그냥 놔둬서 잘 분리가 안 된 정도로 잘 혼합이 되어 있죠. 뭐에 의해서? 천연 계면활성제. 천연 계면활성제라고 얘기하는 천연유화라고 하는 우리 몸속에 있는 그러한 것들이 스핑몰신 지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아주 잘 유화가 돼 잘 섞여 있어서 혼합이 되어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뿌연 흰색으로 보이게 되는 것이죠. 모유나 우유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그러한 형태로 만든다라고 해서 유화형 제품인 거예요. 즉 로션 크림의 경우가 다 유성성분과 수성성분을 갖다가 잘 계면활성제를 통해서 잘 혼합이 돼서 아주 균일하게 만든 그런 형태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유화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한자로 쓰면 맨 앞에 있는 유는 젖유다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 이제 모유, 우유에 쓰이는 그런 유하다. 유액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유나 모유처럼 젖과 같은 그런 이제 빛깔을 뜨고 그러한 형태의 모습을 갖다가 띄고 있다라고 한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크림의 경우에는 그런데 그것이 유화가 되긴 했지만 크림상을 갖다가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화형 제품이긴 하지만 크림의 형태를 갖다가 띄고 있다. 뭐 우리 화장품은 아니지만 크림의 형태를 띄고 있는 거 우리 아주 가깝게 접하고 있는 거 뭐 있어요? 여러분들 주변에 아이스크림도 그렇지만 우리가 먹고 있는 것 중에 마요네즈 같은 경우가 이제 대표적이죠. 그렇죠? 마요네즈는 어떻게 만드는지 아세요? 혹시 만들어 본 사람들이 여러분들 있을 텐데 굉장히 쉽습니다. 아주 간단해요. 어떻게? 우리 집에서 쓰는 올리브 기름 있잖아요. 예. 유성 성분이에요. 거기다가 뭐 물 깨끗이 먹는 물 섞이겠어요? 절대로 안 섞이죠. 그런데 또 먹는 것 중에 이 계면활성제의 경우을 갖다가 아주 잘하는 뛰어난 천연계면활성제 뭐 있죠? 달걀에 있습니다. 바로 레시틴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레시틴이라고 하는 것이 천연계면활성제 중에 대표적인 거예요. 콩에도 있지만 콩기름에도 있지만 달걀에 어디에? 노른자에. 흰자가 아니라 노른자에만 씁니다. 그러니까 뭐 마요네즈 만들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리브오일 그 다음에 물 조금 그리고 달걀 흰자는 빼고 노른자만 노른자만 넣어서 막 온화물 하면 그게 바로 마요네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크림상의 유화제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성성분과 수성성분 그리고 계면활성제가 어우러진 그런 제품이 만들어지는 형태인 것이죠. 크림이. 바로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기초화장품의 상당 부분을 많은 부분을 이루고 있다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자 앰플은 이렇게 생겼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쪽 끝이 이렇게 가늘고 길게 뻗은 유리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밀폐하기 위해서 보통은 어디에서만 있었어요. 주사제로 주사제로 병원에서 많이 쓴 그런 형태인데 최근에는 뭐 이런 형태는 있지만 이런 유형도 있었어요. 요즘은 이제 이런 유형의 앰플로 나오지는 않죠. 화장품의 경우는. 그렇죠? 이런 경우도 가끔 있긴 합니다. 따서 쓰는 그런 경우도 있긴 한데 요거보다는 다른 형태의 약간은 바뀐 형태의 앰플들이 나오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에센스 같은 경우 이런 유형들이 대부분 에센스가 나오고 있고요. 요거보다도 용기가 작은 형태의 세럼이 이렇게 작은 저렇게 스포이드 형태로 만들어져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죠? 이렇게 이제 펌프 형태로 만들어져 있는 용기가 작죠. 아까 그림하고 비슷한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사용을 늘 하고 있으니까 훨씬 작아지죠. 그러다가 앰플로 가면 이제 요렇게 뭐 아모레 퍼시픽에서 나온 거 요거는 이제 캡도 있긴 하지만 굉장히 작은 유형의 실제로 나와 있는 그런 제품들이에요. 저렇게 스포이드 형태로 되어 있지만 훨씬 작아진 그런 형태의 앰플 제품들도 나와 있죠. 그리고 이제 유화제품은 이제 로션의 경우 로션이나 크림은 유화형 제품이고요. 수상과 유상을 보습성분을 이용해서 유수분을 갖다 보충해주고 또 수분이 날아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이제 역할을 갖다 하도록 하고 한쪽은 이제 분산상 또 한쪽은 분산매 즉 연석상으로 해서 이렇게 에멀션 즉 유화의 형태로 만든 것이죠. 그래서 로션의 예고 또 요거는 이제 크림의 예죠. 그쵸? 크림의 이제 크림은 보통 이렇게 이제 광구형 입구가 넓은 그런 이제 용기에다가 많이 쓰죠. 그리고 손으로 이렇게 떠서 쓰도록 손으로 떠서 쓰면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오염이 될 수 있으니까 최근에는 저기에 이 조그만 주걱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들도 이제 같이 뭐 들어있죠.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 사실 뭐 세수 깨끗하게 하고 세양 깨끗하게 하고 손도 깨끗이 닦은 상태에서는 이제 뭐 그 세균 미생물 이런 것들이 적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손으로 많이 쓰죠. 저도 늘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만은 예 이런 요령들이 있고 바로 이렇게 가용화 제품 유화 제품 뭐 크게는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서 많이 이제 우리가 기초 화장품에 쓰이고 있는데 네 유화 제품들 가용화 제품은 여기에서 조금 더 유성성분을 좀 적게 놓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계면활성제 쓰고 나머지는 거의 비슷하게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유액 에멀션을 갖다 구성하는 원료는 대부분 그래서 유성성분 수성성분 그 다음에 얘네들을 혼합하는 계면활성제 그리고 기타 기타 첨가제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유성성분에는 여러분들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탄화수소류라고 하는 그런 다양한 것들이 들어가죠. 스쿼란 유동파라핀 바셀린과 이런 것들 유지라고 하는 식물성 오일 을 포함해서 이런 것들도 들어가고 왁스라고 하는 밀라빈이라든가 라놀린 또 지방산이라고 하는 스테아르산 올레산 등등의 고급알콜류로 분류가 되는 콜레스테롤 스테레알콜 세탄올 에스테리라고 하는 옥틸도데실 밀스테이트라든가 또 세틸옥타노에이트라든가 여러가지가 다 이렇게 유성성분에 들어가죠. 기타로는 실리콘계 오일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은 실록산 계열이라든가 다 여기 유성성분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또 수성성분에 들어가는 것은 보습제, 점중제, 알코올류로 나누면서 글리세름부터 시작해서 카복실, 비닐폴리머 카보머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그런 점중제라든가 에탄올 정제수 이런 것들이 다 수성성분에 들어가는 혼합이 되는 그런 내용들인 것이죠. 계면활성제는 화장품에는 주로 비이온 계면활성제를 많이 씁니다. 화장품이라고 하니까 그렇긴 하지만 사실 세정제도 화장품인데 거기에는 양이온 계면활성제도 들어가고 음이온 계면활성제도 들어가는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기초화장품에 들어가는 이런 것들은 비이온 계면활성제는 많이 쓰고 있는 편이고요. 글리세린스테아레이트라든가 POE, 솔비탄, 지방산에스테아레이트 등등 이런 것들이 다 비이온 계면활성제를 위해 들어가고 기타 첨가제로 들어가는 것들이 중화제, 염료는 거의 기초화장품에는 색깔을 얕게 내기 위해서 살짝 들어가는 정도나 그런 정도가 되겠죠. 그 다음에 색소 마찬가지 킬레이트제, 방부제, 산화방지제, 완충제 기타인제, 기능성을 나타내는 비타민유라든가 자외선옵소, 아미노산유 다 들어가서 이렇게 보통 유액을 구성하는 성분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배웠었던 내용들 다시 상기시키고 복습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사실은 기초화장품은 결국은 수상과 유상 그리고 계면활성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계면활성제라고 얘기하는 서펙턴트 그렇죠? 영어로 다른 표현으로는 서페이스 액티브 에이전트 그래서 줄여가지고 SAA 이렇게 표현하기도 안 했는데 어떤 때는 가끔씩 그러니까 용어를 갖다 표현하는데 SAA 저게 뭐야? 소펙턴트는 많이 들어봤는데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은 제가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정의는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들 다 배웠었던 거지만 계면 또는 표면에 흡착해서 계면의 물성을 크게 변화시켜주는 물질 그러면서 한 분자 내 그 물질인 그 한 분자 내는 뭐가? 친수성인 부분과 친수성인 부분이 동시에 존재하는 물질 그걸 우리가 계면활성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림으로 표현할 때 성냥개비처럼 이렇게 표현하죠. 그렇죠? 성냥개비의 머리는 친수성기를 나타내고 성냥개비의 몸통인 조개는 친수성기를 나타낸다. 우리가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죠. 그래서 서로 섞이지 않는 수상과 오일상 물과 오일이 있을 때 원래는 그냥 놔두면 오일이 저렇게 위쪽으로 뜨고 물이 밀도가 낮으니까 밑으로 높으니까 밑으로 가라앉고 이런 형태죠. 여기다가 계면활성연로 집어넣으면 머리가 친수성이고 그 다음에 몸통은 이렇게 되어 있다고 했으니까 친수성이라고 했으니까 저런 형태의 모습을 갖추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섞이지 않지만 막 혼합을 하게 되면 교발을 하게 되면 이렇게 골고루 이루어지게 되겠죠. 그렇다면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본 것과 같이 저는 계면활성제를 이용해서 우리가 화장품을 만드는 과정에서는 화장품은 크게 3대 주요 기술을 우리가 활용을 해서 화장품을 만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 3대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가용화 유화 그리고 분산인 것이죠. 가용화는 물에 녹기 어려운 오일 성분에 가용화제를 넣고 그래서 잘 녹은 것처럼 보이는 즉 투명하게 거의 투명하게 용해를 시키는 그런 과정인 거죠. 그래서 아주 미세한 그런 미셀들이 형성이 되지만 미셀의 크기가 작아서 그래서 빛이 저렇게 투과를 해서 투명하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저런 제품에는 화장수 에센스 이런 것들이 있는 거고요. 유화의 경우에는 똑같이 유화를 시켜가지고 저렇게 미셀이 형성이 되지만 미셀의 크기가 크지요. 그렇죠? 그런데 연속상이 수상이냐 유상이냐에 따라 사실 다르게 되죠. 안에 굉장히 밖에가 수상이고 그다음에 오일이 이렇게 분산이 돼 있는 것을 갖다가 계면학성제가 덮고 있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OW형 유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다음에 오일이 연속상이고 수상이 안에 이렇게 떠있고 마찬가지로 계면학성제가 둘러싼 이런 형태를 WO타입의 유화 이렇게 표현을 하죠. 여러분들 아마 다 배웠겠지만 그래서 유화의 경우에는 오일 성분이 계면학성제에 의해서 물에 섞이면서 백색으로 또는 반대의 경우이기도 하죠. 수상성분이 오일에 섞이면서 백탁으로 빛이 통과하지 못한 백탁이라는 것이 왜 백탁이냐면요. 하얀색으로 탁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하얀색으로 왜 하얀색으로 보여요? 유화제품은? 설명 여러분들 배우면서 다 들으셨겠지만 하얀색으로 보이는 이유는 뭐냐면 저렇게 빛이 투과를 못해요. 빛이 투과를 못하고 저렇게 반사가 될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의 파장이 반사가 됐을 경우에는 희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는 것처럼 흰 종이 왜 희게 보이는 거예요? 모든 파장의 빛을 반사를 시키기 때문에 희게 보이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초록색만 반사시키고 나머지는 다 흡수한다. 그건 뭘로 보일까요? 그게 초록색으로 보이는 거죠. 모든 파장의 빛을 다 흡수한다. 그럼 뭐예요? 그거는 검은색으로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들 다 아는 내용이지만 그래서 희게 보이는 것은 이렇게 이 유화제품의 경우는 저 만들어진 미셀이 크기가 커서 빛이 투과를 못하고 저렇게 반사가 되기 때문에 희게 보이는 거예요. 희게 보이는 것 중에 또 하나 여러분들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눈 눈 왔을 때 여러분들 이렇게 옷에 떨어진 거 눈은 본 적 있어요? 투명해요. 흰 결정 투명한 결정이에요. 그런데 눈이 막 쌓이면 하얗게 보이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 눈들이 막 쌓였는데 그 눈이 쌓이는데 빛이 반사가 되는 거예요. 남반사가 되는 거예요. 막 남반사가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희게 보이는 거죠. 쌓여있는 눈들은. 그래서 흰색이라는 거죠. 그래서 백색으로 보이는 탁한 형태로 보이는 거다. 그것을 유화라고 얘기를 하고 이때 유화되어 있는 미셀 크기의 입자는 1에서 10마이크로 정도 가 되고 제품으로서는 로션, 크림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분산의 경우는 물 또는 오일 성분에 미세한 아주 고체 입자들 우리 특히 색조 화장품 같은 경우에 염료라든가 알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쓰잖아요. 염료의 경우는 녹아 들어가지만 알료의 경우에는 아주 미세한 고체 입자들이 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걔네들이 잘 떠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계면활성제를 갖다가 활용을 해서 그래서 이제 잘 혼합이 되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고체 입자가 분산제에 의해서 잘 균일하게 혼합이 되어 있는 그런 형태고 현타 화장수 또 액상 파운데이션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 들어가는 것들이죠.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다 아는 내용이시고 유화의 경우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두 가지 유형이 존재한다. 5W 즉 수상의 연속상이고 오일이 분산상으로 되어 있어서 계면활성제가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형태고 W 타입의 에멀션은 이렇게 오일이 연속상이고 수상이 분산상으로 되어 있는 그런 형태다. 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고 있는 그런 내용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다면 유화제품은 어떻게 제조를 하느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상과 유상을 활용을 하게 되고요. 기타 성분이 들어가게 되고 보통 우리가 이제 계면활성제 여기 계면활성제 어디에 집어넣을까요? 지금 수상 유상 계면활성제는 어디에만 집어넣어요? 수상의 보통제 통상적으로 우리가 5W 형태를 많이 만들어서 그렇게 집어넣는데 W 형태일 때는 유상에다가 적용을 해서 그렇게 하기도 하죠. 수상 성분에다가 수상 성분을 70% 정도 가열을 하면서 유상 성분이 다양한 것들 마찬가지로 사전에 70% 가열한 상태에서 혼합을 하고 그리고 유화를 하죠. 뭘로? 여러분들이 많이 썼었던 것처럼 호모믹스로 유화를 하죠. 3600 RPM 대략 한 3분 정도 하고 그다음에 기타 성분들을 순차적으로 투입을 하고 또 2차 유화를 하고 그래서 잘 유화가 돼서 로션이 되든 또는 크림이 만들어지면 그다음에 기포를 제거하죠. 탈기를 한다고 그러죠. 기포를 제거하고 여과를 하고 냉각시켜서 저장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충전을 하고 그리고 제품을 만들어서 내는 것이 유화제품의 제조 공정이죠.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야기하는 공정을 갖다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이렇게 소개를 드렸고요. 자 이러한 내용들에 다양한 화장품을 갖다가 우리는 이제 한 학기 동안 하게 될 거예요. 여기 쓰여져 있는 날짜는 각 주차를 이야기하고요. 이번 주 3월 1일은 월요일은 시기는 했지만 이번 주에는 강의 계획 소개하고요. 다음 주는 기초화장품의 정의나 조결 세미나 이런 것들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 초 월요일에 쉽지 않을 듯 한데 아마 다음 주 이 시간에는 세미나를 할 수 있도록 한번 같이 한번 준비를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3주차 방향화장품 4주차 화장수 에센스 OW형 유예 WOM 유예 그리고 이제 중간고사 중간고사는 보지는 않아요. 우리 이제 실험 실습이 위주이기 때문에 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후반부에는 후반부 실습과 관련된 세미나 그리고 에몬리언트 크림 클렌징 크림 선크림 피로프형 팩 그 다음에 시트형 팩 여기에 아마 실제로 운영을 할 때는 시트형 팩은 너무 단순해서 그래서 아마 이때는 그냥 핸드 크림 뭐 이런 정도가 중간에 들어갈 수도 있고요. 주제는 조금 그때 상황에 맞게 이제 하려고 해요. 여기 보면 클렌징 크림 들어가 있네요. 선크림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이제 뭐 같이 공부를 할 텐데 우리가 이번 학기 온라인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를 몰라서 정확하게는 지금 실험을 어떻게 할지는 지금 당장은 이제 말씀 드리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그런 점들이 있고요. 제가 이제 참고한 거는 다양한 자료들 참고를 하고 문헌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보통 여러분들한테 자료를 이제 드리기도 하고 또 뭐 김지덕 교수의 여러분들이 이제 쓴 책 신화장품학 이런 것들 이제 참고를 하고요. 공정이 되든 이론이 되든 이제 같이 설명을 할 테고 저도 같이 이제 포함이 돼서 어 그 만든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요 교재를 가지고 같이 실습도 하고 그런 학생들도 있을 텐데 현대화장품 이론 및 제조 실습 신광축판사에서 나온 요 책을 갖다 이제 주된 내용들은 여기 이제 참고를 해서 같이 실습하는 데 이제 반영을 할 테고요. 또 향장품 제조학이라고 하는 요건 이제 일본어로 쓰여있는 책인데요. 프레그런스 저널이라고 하는 이제 회사에서 만들어낸 향장품 제조학이라고 하는 요런 것들을 참고를 해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료는 뭐 아시는 것처럼 LMS에도 올려놨고 또 어 구글 클래스에도 올려놨습니다. 예 그렇게 늘 파일로 제공을 할 테고요. 혹시 과제 이제 실험 보고서가 되든 세미나 자료가 되든 요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구글 클래스룸 LMS에 같이 올려주세요. 그래야 크로스체킹이 가능하니까 두 군데 다 올려주시면 될 것 같고요. 평가 여러분들 이제 성적평가는 보고서 또 발표 즉 세미나 발표 출석 뭐 실제 이제 실험 요런 것들은 참고로 해서 반영을 할 테고요. 혹시 사전에 이제 결석을 하게 되거나 뭐 사전이 생겼을 경우에 저한테 어 모바일폰 즉 셀폰이라고도 표현하죠. 네 휴대폰으로 연락하시면 될 것 같고 이메일 예 학교 이메일은 MSLE 저거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포털은 저는 이제 다음 한메인 줄은 쓰고 있으니까 뭐 궁금한 거라든가 이쪽으로 연결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연구실은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었지만 앞에서 뷰티관 310호 정문 들어오면서 오른쪽에 있는 연주황색 여기니까 이제 학교 방문하시면 언제든지 오셔서 하셔도 좋고 연락처 제 연구실 전화번호 그 다음에 셀폰 모바일폰 30160624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연락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첫날인데 너무 꽉 채워서 좀 죄송해요. 사실 근데 저는 채우고 싶지 않아요. 그냥 빨리 이야기를 해가지고 빨리 끝내고 싶은데 제가 어떤 부분은 너무 과하게 설명을 하고 너무 다 아는 얘기 또 하고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시스템 자체가 50분 50분 이렇게 끊어서 이렇게 기록이 되고 뭐 그렇게 돼 있어가지고 제가 좀 불편하지만 이렇게 강의를 했고 이 교시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